오늘 해볼 게임은 드로우 클라이머 우승부 등산가로 다리를 그리고 달리는 게임이에요 어떤 다리로 달릴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볼게요 오늘도 신나게 랄랄발 하트를 너무 작게 그렸나? 계단을 올라가서 하츠핑 사랑의 힘을 보여줘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은데 달려 달려 검은소를 통과하고 하트로 계단을... 어? 올라갈 수 있다 힘내 내가 1등 할 거라고 달려 달려 마지막에 도착하면 동전을 맞고 도착 오 다리만 그리면 바로 달릴 수 있구나 그럼 한 번 더 도전 어? 이번엔 옆에 대결 상대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가줘야지 오 1등을 뺏겼어 오 다시 1등이다 내 하트 손거울로 빨리 달려가주지 중간에 바꿀 수 있지만 오 안돼! 저렇게 앞서가면 안되는데 저는 하트 손거울로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하츄핑 힘내! 조금만 더! 빨리! 실패! 이럴 수가! 간만의 차이로 졌다! 아! 내 뛰어난 노래 실력을 대표하는 음표로 출발해 주지라랑! 이거다 보니 그림 실력이 탄로나네요 음표 맞아요 자... 나라빙 힘내! 달려 달려 와 옆에는 바퀴 그림을 자꾸 바꾸면서 달리고 있어요 자 내리막기 오 왔네! 오 1위를 뺏겼어 내가 먼저 갈거라고!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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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점프! 하기 아쉬우니까 다음은 내 마이크로 도전해보겠다! 이번엔 나라빙에 마이크를 그려서 출발! 가보자고! 으! 이번엔 앞에 상자도 있고 어? 상자 오르막길을 지나서 계단도 올라가야 돼! 힘내라! 오 나름 잘 올라가고 있어요 오! 제 다리가 길어졌어 네! 내가 먼저 가야 된다고 아하! 앞서가고 있어요 어떡해! 빨리! 나라빙! 마이크로 힘을 내라고! 벌써 도착했잖아! 실패! 이럴 수가! 역시 나라빙에 노래 실력을 달려! 출발! 오! 박스를 부수고 아까 나라빙이 갔던 길을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오! 역시 지성의 힘이란 이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책은 생각보다 빠르네요 자! 빠지지 않고 넘어가서 오! 이제 거의 다 도착했다 또 왔자! 역시 여러모로 책은 유용한 거였군 출발! 제 그림 실력이 탄로나고 있어요 오! 안경은 위쪽으로도 가네요 달려라 달려! 바로핑의 책만큼 빨리 갈 수 있을지 오! 분위기가 좋은데 계단도 잘 올라가고 자! 달려 달려! 오! 엄청 따라오고 있어 지금이야! 포착! 포착! 점프! 꽤 멀리 날아가는데? 오! 바로핑! 잘한다! 다음은 악동핑 차례야 빙글빙글 그려서 출발! 앙대핑! 넌 내가 이길 거라고! 오! 이번엔 공이 들어가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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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리쳤어! 갈 수 있을까요? 으! 걸렸다! 으! 내! 내 뿅망치가 다 부러졌다!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줄 하나로 갈 수 있겠어? 야! 열심히! 안 돼! 똥똥! 내가 이겨야 한다고! 이게 뭐야? 내 뿅망치를 막대기로 만들어버리다니! 똥똥! 다시 도전이다! 이번엔 번개로 해보겠어! 똥똥! 번개를 그려주고 출발! 이번엔 이 뾰족한 번개로 더 빨리 나아가겠어! 악동핑 힘내! 오! 위로 올라왔어! 으! 이번엔 떨어졌다! 오! 아까처럼 내 다리가 하나 잘렸잖아! 번개가 한쪽이 부러졌지만 오! 앞서가고 있어요! 동전! 힉! 동공! 짱! 비록 한쪽 번개가 부러졌지만 멀리 날았다구! 창을! 어머! 이건 포크도 아니고 삼지창도 아니고 삼지창을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일단 출발해! 어! 삼지창을 요렇게! 이건 손가락 같은데? 미안! 삼지창을 못 그리겠어! 빨리 올라가 봐! 안돼! 벌써 저 벗음이 다 갔다고! 삼지창을 그려보라고! 삼지창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어! 미안! 나 나한테 빙! 또 잘렸어! 벌써 쟤는 도착했잖아! 실패! 미안! 앙대핑 삼지창을 못 그려서!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는 빨대로 하겠다! 앙! 앙! 빨대는 내가 잘 그려줄 수 있어! 길쭉하게 구부러진 빨대를 그려서! 계단도! 오! 엄청 빨리 올라가요! 앙대핑 이 정도면 괜찮지? 오! 진짜 빠르다! 히야! 내리막힌! 오! 벌써 도착이야! 성공! 오! 제일 멀리 나가는 것 같은데? 역시 길쭉한 롱다리가 빠른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랄! 라! 그림을 포기하고 글씨로 떠서 출발해볼게요! 야옹! 오! 다리가 기니까 역시 위쪽으로 한번에 올라가야 돼! 안돼! 따라오고 있어! 이겨야 한다고 넌 내 이름을 걸고 달리는 거야! 오! 도착! 오! 점프도 멀리 했어! 정말 다행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세모를 그리고 네모를 둘러서 구독 버튼입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올라가! 구독! 안돼! 구독해야 한다고! 안되겠다! 글씨로 바꾸자! 똑! 자! 달려가라고 구독 버튼아! 구독다리야! 열심히 달려! 빨리 달려야 한다고!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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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구독 많이 눌러야 한다고! 너가 1등해야 해! 힘내라! 야옹! 이겼다! 야옹! 구독의 승리예요! 버튼 그림으로 못 올라가서 진 줄 알았는데! 대역전극!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은 티딥핑 친구들과 드로우 클라이머 게임을 해봤어요! 그림 실력만 조금 더 키우면 더 멋진 다리로 달릴 수 있겠죠? 마지막에 랄라와 구독이 이겨서 더 재밌었어요! 그럼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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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